한글자막 by 한효정 같은 취미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동호회 가입하면 새로운 인력도 쌓이기 때문에 생활이 활력이 됩니다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 자신의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걸 하면서 주위에서도 많은 격려를 많이 받고 힘을 얻고 생활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이 많이 됩니다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여행이 더 좋습니다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글자막을 공정한 이제 연습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나무도 크면 이렇게 나이태가 쌓이듯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면이 조금 더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들어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